배구 여제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마지막 경기를 어제 치렀습니다. 경기 전에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어떨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준비를 잘 한 만큼 많은 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다,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날 13득점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시나 김연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구장선수님 이게 은퇴 선언은 사실은 이전에 했는데 은퇴 시기 좀 늦게 치러진 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는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늘 국가대표로 뛰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대항전이 있을 때 뛰는 것인데 김연경 선수의 경우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배구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올해가 지금 2024년 파리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국가대표로 뛰지 않겠다는 것을 일찌감치 선언을 했는데 코로나가 워낙 기승을 부르다 보니까 은퇴를 위한 시합을 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다 최근에 은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은퇴 국가대표로서의 은퇴를 선언했을 때 김연경 선수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니까 김연경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들이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 해당 종목만 잘하면 되지만 이분은 국가나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들도 있었고요. 국내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정말 연봉을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추면서 내 후배들이 내 뒷세대가 좀 더 더 받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도 했고 또 이렇게 또 때때마다 또 이렇게 시원한 입담도 보여줬고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거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국회 정치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사랑받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국회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박수 차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장훈 차장께서 손 드셨는데요. 정치는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정당 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정치권은 마치 타도해야 되는 대상인 것 마냥 마치 주적인 것 마냥 지금 너무 극단적인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국가대표가 존중받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룰을 잘 지키면서 거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원구성도 국회법이 있고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원구성을 한다라면 꼭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사람만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경 선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김연경 선수의 국가대표로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어제 은퇴 경기를 보니까요,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오늘 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모양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남북 긴장 고조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예고대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혀왔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끊어졌는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강성필 위원장님, 김연경 선수의 은퇴 경기에 스타들이 많이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 개그맨이죠. 이분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방송 도중에 나중에 김연경 선수 은퇴하면 꼭 참석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셨고 또 이강수와 같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연예인들이 오셔서 자리를 더 빛내준 것 같은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선수보다는 후진 양성, 그래서 제2의 김연경, 제3의 김연경이 나와서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장현진 변호사님,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배구계의 메시다. 메시.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국내에서만 스타이었던 것이 아니고요. 특히 해외 리그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배구인들이 존경하는 선수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큰 사랑받았지만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리그에 진출을 했을 때 일본에도 있었고요. 트르키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는데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트르키의 액자시바시에서는 동양인 선수로서는 주장에 선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부터 20년 시즌이긴 했는데 이때는 주장으로 활약했을 만큼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인성도 좋지만 또 실력까지 겸비한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 은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구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대단한 선수였는데 국가대표로서는 마지막이지만 김연경 선수의 경기는 오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현역 은퇴는 안 했습니다. 오늘 어제 은퇴 경기가 치러진 같은 장소에서 해외 선수들과 더불어서 해외 배구 올스타전이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